예술 창작 분야도 많이 주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록과 공유가 용이한 에고노트는 아주 유용한 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암살하죠? 그러면 저희는 노래부르러 나왔습니다. 오늘 비도 오고 발라드 한 곡 들려드리고 울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들려드릴 곡은 감자탕 노래입니다. 오늘 비도 오고,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괴스레 불쩍한 늦은 밤 혼자 허름한 식당의 틈을 높아 소주 한 병과 감자탕 한 그릇 외로운 마음을 달래어 본다 고기 한 젓가락 짚다가 하얀 셔츠에 국물이 튀었다 젖은 휴지로 얼룩을 지우다 갑자기 침이 밀어올리는 눈물 이제는 나 알 것 같은데 네가 얼마나 날 아껴졌는지 젓가락 질이 젓가락 질이 서툰 나에게 감자탕 고기를 발라주던 너 어 어 여기 Вы 마음에 써서 예쁜 손 손 밑에 들깨다루가 끼는데도 내게 감자탕을 발라주던 네가 있었다 맛있게 먹는 날 보는 것이 제일 좋다던 널 버렸다 너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이제는 나 알 것 같은데 네가 얼마나 날 아껴졌는지 젓가락질이 서툰 나에게 감자탕 고기를 발라주던 널 예쁜 손톱 밑에 들깨가루가 끼는데도 내게 감자탕을 발라주던 네가 있었다 맛있게 먹는 날 보는 것이 제일 좋다던 널 버렸다 너는 닿을 수 없다 빨갛게 손가락이 달아오른 줄도 모르고 나의 이 천장이 될까봐 멍청하던 바보 그런 너를 떠나고는 내가 더 바보 같구나 이제야 너를 그리워한다 예쁜 손톱 밑에 들깨가루가 끼는데도 내게 감자탕을 발라주던 네가 있었다 맛있게 먹는 날 보는 것이 제일 좋다던 너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너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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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